이 지역에서 볼을 소유했을 때 조금 더 확실한 플레이 전개가 돼야 돼요. 아 뒤엉니다. 한국 위험합니다. 자 접어놓고 아 동점골을 허용합니다. 사카타 사카타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. 후반 36번 사카타에게 동점골을 허용합니다. 자 동점골을 사카타 선수가 집어넣었군요. 이번 대회에 들어서 사카타 선수 3번째 득점을 터뜨리게 되는데요. 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네요. 지금 이 긴 패스가 뒤로 떨어질 때 수비 선수가 넘어졌거든요. 아 아쉽네요. 자 여기에서 뒤로 흘렀습니다만 우리 선수가 오범선 선수가 미끄러지면서 공간을 만들어줬어요. 아 사카타에게 동점골을 내줬습니다. 저 KNOW이 거였죠. 아 그렇게 나왔습니다. buradan Paraduro 라고 봉합니다. 2대1 대. 우을 딱 렌노르고 2대1온도 승전해 상승합니다. いやー、よく来てね。 1本ですよね。韓国プレスでしたよね。